알아보겠습니다. 야..잠깐만 따! 따앗! 바아아알! 타!샤!샤!샤! 제발!! 쏴아악! 쒸얍! 그렇다면 지금 점수는 65점! 어! 잠깐만 내가 14점 올랐네? 나이스 자 그러면 35점이 필요해 세 판만이 남았어 자르반만 하면 금방 오늘 올라갈 것 같긴 해 자르반은 이제 물이 올랐어 뭔가 내가 게임할 때 누가 나한테 판별아 그러면 계속 게임만 할 것 같아 계속 치면서 날 부르는 게 아니군 딱 하면서 근데 누가 갑자기 야 자르반 그러면 어? 하면서 바로 돌아볼 것 같아 딱 그 정도로 자르반과의 싱크로율이 지금 지려 자르반이 나고 내가 곧 자르반이야 어? 근데 자르반만 하면 재미없지 해물바생장님 회사에서 이거 다 하고 퇴근하게 라고 한다면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시겠습니까? 이건 노잼이지 이렇게 해야지 두세 배는 돌아서 가지만 꿀잼?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실 겁니까? 우리 해물바생장님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실 겁니까? 첫 번째 방법이겠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아하하하하하하 즐기며 해야죠! 퇴근 후에 비로소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아 뭐야 또 정글됐네? 아니 1지방 정글하고 2지방 미드했는데 왜 미드가 안됐지? 까비 너무나 아쉽게도 일단 정글을 한 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티모 정글? 어허허허허허W 어 채금을 주려고 했으나 저분의 아이디가 광기의 티모 그럴만하다 광기의 티모라면 티모 정글이라는 어 말을 할만하지 어 일상일테니까 용서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보면은 자르반 하는거 보면 좀 느껴지지 않아요? 쉬워 자르반이 진입가기 너무 쉽고 한타가기 너무 쉬워 자르반은 이번 반은 리신으로 갈게요 당신ina 이렇게 자르반 칭찬해 놓고 자르반 했다가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면 여러분과 사이 약간 서먹하기 때문에 리신으로 피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신이 아니고 피신이다 오케이 뭘 올렸길래 이렇게 2올렸구나 그래서 이랬구나 야야야 아레나 거기서 집에 가면 어떡해 저기 레드 먹을 것 같은데 그쵸 난 일단 정레드 쪽으로 한 번 가봐야겠다 아 일로 또 오네 일로와 일로와 친구야 빨리와 앨리스도 2랩으로 오거든요 앨리스 잡아볼 만해 3버프 컨트롤 할거야 앨리스 당연히 올라오는 동선은 이쪽으로 올라올텐데 우리꺼 그냥 돌고 있나보다 두꺼비 같은 거 먹고 있나본데 그러면 피가 좀 많이 소모됐을 것 같은 느낌이죠 또 강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럼 들어가보도록 하겠어요 먹었을 거고 그렇지 그 줄 알았지 3레벨 하자 빠져주고 나이들어 개그 야아아아아아이 사라져 앨리스 피지컬도 안되면 사라지라고 개그 감히 해신에게 초반에 엄청난 위용을 무이는 해신에게 댐비다니 짜식들 어... 어... 여러분 근데 칭찬들이 많은데 한가지 추가할 점이 방금 그레이브즈 큐 맞출때 강타로 미니언을 지은 다음에 큐를 맞췄습니다 어... 너무나 빠른 해물파전에 손놀림에 여러분들께서 미처 발견을 못하셨을까봐 거듭 말씀드리구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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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리스 오케이 느려 느려 느려졌어 가자 아이고 오우 잡았다 잡았다라 싸아잇스 저말 저말을 들었구나 이사람 이사람 증말로 잘하네 하하하하하 이 자식 너무 잘했어 어 오 나이스 오 아우 아우 아우야 하하하 아 네 아우야 나이스 아우으우ㅋㅋㅋ 후ará우ós 돼 예.. 개군 나이스 개군 나이스 아우가 잡았다 아우 솔儿필이다.. 가서 워치만 붙여야겠다 나이스 개굿 호호호호! 아우가 아니고 앞으로 형님이라 불러야겠군 형님! 아우형님! 아..하 이런 세상에 아우솔 뭐야~~ 저번에 만난 아우솔은 그냥 소리 아니고 똥냄새 솔솔이었는데 오! 지금 아우솔은 왜이래 나이스 미드차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하리님 찍어버리세요 3 3 4 4 5 5 5 5 5 5 6 5 5 오케이 바로 이거지 개그 서로 어구를 받아주는 키키타카가 좋았어 친구야 아우가 아우가 또 해내나 아우야야 오케이 어어어어가피 어 두 명을 두 명을 또 몰아냈네 과연 제라스가 아하! 최고의 명사수 우리 제라스 아깝이 아우가 살아서 다행이다 나는 150원에 제약골드 밖에 없기 때문에 죽어도 엄청난 손해는 안본다 하지만 아우는 아우솔리온 아우레일솔리온 아우롤리...롤리롤리롤리 어쨌든 저 친구 절대 죽으면 안된다 매우 중요한 인재이기 때문이야 오케이 이름이 상당히 어려운 친구 아... 아 나이스! 어 아우가 딱 마무리하는구나 형님이 딱 딜 넣으면 가렌형님 딜 넣으면 아우가 어! 딱 가렌형님이 아우야! 딱 그러면 어 아우가 네 형님! 하면서 저 티키타카! 티키타카가 지리는구만! 거의...어로수정 나라라 슈퍼모드에 티키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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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거의 그정도급이야 나이스 개군 이런식으로 잡으면 되지 이 자식아 감이 나한테 사슬을 걸어 아하 개군 두 드래곤 까지! 오케이 감타도 쓰지 아니야고 드래곤 잡아주고 오케이 있었죠? 느려지게 한 뒤에 응 일로구 이렇게 갈거야 에헤헤헤헤헤헤헤헤 에 송이 송이 송이냐석 어라아악 어라 응 안 맞아 아하 개그 서렌을 받아 냅니다 이렇게 해서 정글로 2연승 가쁘게 챙기면서 천재 점수는 21점 남았다 두 판 두 판이면 방종이다 정글 이즈 마일 라임 정글 이즈 마일 라임 워낙 또 칼부 미는게 좋아가지고 얘가 이렇게 딱 하고 두 방 딱 하면은 이 끝이야 이제 아주 간편하죠? 2레벨 찍어주고 한방위 그리고 지리는 지리는 스킬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한방 한방 누구도 서운하지 않게 평화롭게 정글몬스터를 사랑해줍니다 다가가 한참 한참 아아 잠깐만 아아 잠깐만 아 오케이 방심을 쌓았다 방심에 씨앗을 쌓았다 아 이게 안되네요 저도 사실 처음에 봤는데 개인으로는 하하하하하하 공룡령이 강하지만 또 몸빵이 약하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하하하하 아 그렇구나 이랬때 이를 찍어야 먹을 수 있구나 하하하하 이를 어째 아 이런 세상에 마상에 요정도 동선 낭비를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사방 이거 모를거야 아마 지금 시간에 내가 이걸 먹는다고 꿈에도 생각 못하겠지 나조차도 원래 먹을 생각이 없었거든 나조차도 아 집에가서 아이템 사고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지금 먹고 있단 말이지 나도 모르는걸 니들이 어떻게 알아 어? 눈 파악이 될거다 잠깐만 야 잠깐만 따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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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사사 사 사 사 이야 반 Tell 크흐흑 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글에 시리씨여 감사합니다 Isaiah 내 인생 방갈뻔했다 내 인생 어두워질 뻔했다 이런 세상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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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인스태다 이거 줘 히앗! 으아아아악! 상괄 가치가 있나? 오케이! 나이스! 6대8! 개구! 오케이! 다르킨! 뭐야! 왜 암살! 나미 잡아서? 아아! 루시아나가 나미 때문에야! 하하하하하하! 기다려야겠구만! 아이고 히앗! 히앗! 드리올가다! 으이아아아악! 오호니! 톰옹! 허허허허허허허 다소미기다 사이벨 내줘가지고 너는 안돼? 잘가라 친구야 어? 여기를 왜 들어와 너 화학 드래곤 뭔지 모르는구나 나도 뭔지 몰라 그냥 보이길래 잡은 거야 하하하 짜식 어? 그래도 한번 알아보고 들어왔어야지 짜식 개고 근데 이 소리 언제까지 들립니까? 뭐야 버그야? 아직 이거 프리시즌이라서 버그를 고치는 단계인가? 잠깐 그 아까 화학 화학 드래곤으로 어? 승리할 때 샷코 잡을 때 그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데? 아! 변신! 아이! 아! 이 소리때문에! 이 백색 소음때문에! 이거 밀고 갈게 이거 밀고 어차피 지금 변형이 있기 때문에 빠르거든요 미는거? 간다아! 프리스 캐치! 다루퀸! 됐다 다루퀸이다 저거 진짜 맞아 친구야? 어? 진짜 맞아 친구야? 오케이 나이스 빠생 세뇨리따! 아!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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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야! 나이스! 짜식아! 아! 진짠지 가짠지 구분이 안되면 둘 다 죽이면 되지! 어! 쉽잖아! 샷코 킬 엄청하고 돈은 계속 형한테 주네! 효자야! 저! 우리 샷코! 나도 샷코처럼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아... 모 큰 친구들이 이게 무리하면 안되는데 모 큰 친구들끼리 뭘 해보려다가 자꾸 사고가 나는 거야 다리랑 내가 있을 때 싸워야 되는데 sí 이게 어디까지 나이스! 개고? 그치 좋아! 좋았어! 우리 된 잘했다! 아... 물고기부터趔 떠버렸지! 다르 기네나 Серг얄스! 이따식들 아 친구들 가리도 죽었는데? 대행이 하라! 대행이 해내! 가고있다 가고있다 친구야! 가고있다! 응 2단점프 동극기 개! 개굿 개굿두 어어 베인이 이걸 해내다니 개굿 좋아좋아 이번 판이기고 다음 판이기만 끝이다 개굿 와 막무가내구만 아하하하하 뭐야 막무가내야 아주 개굿 다리우스 우리의 행동대장 머리스타일만 봐도 뭔가 돌격할거같은 돌격머리 아 우리 돌격머리 다리우스 잘했다 오케이 후후후후 마지막 판 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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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일승금 노방종 막판을 향해 달려온거 진가 앙 하하하하 개굿 92점 92점점점점 오케이 팀은 취업많게 우리팀은 이 실력으로 선행도 안치고 이길 생각을 하려니 양심 거쳐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케이 좋아 다음 판으로 갑시다 연결! 한편 두개 2able 2 2 2 3 짜 불